어? 어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세집이 오니까 청소할 말씀 난다. 아 이사 갔어요? 어 뭐야 이사 갔어? 네 이사했습니다. 어우 야야야. 우와. 아유. 어. 우와. 우와. 아 근데 집이 너무 예쁘다. 야 그거 뭐 가구도 많이 사고도 돈을 좀 썼네요. 산 거예요? 전세. 어 맞아. 우와. 뷰가. 뷰가 진짜 좋다. 우리 그 저기 옛날에 그 이지혜 씨랑 직구 쪽과 똑같네. 어 맞네 우리 집이랑 똑같네. 아 그러네. 같은 단지입니다. 뷰가 예술이야 여기는 맞아. 아 좋네. 아유 야. 어 너무 예쁘다. 야. 야. 아 나 우리 집 생각이 나네 보니까. 야. 야. 아주 심플하게 잘 해놓으셨네. 오 한강도. 야. 아니 애기방 궁금한데. 야. 그러니까. 내 총각 때 쓰던 내 총각 때 쓰던 침대 매트였잖아. 아이 침대. 아아. 어? 어? 에이~! 어? 뭐야 뭐야? 오 야야야야야야. 아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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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머. 우? 고맙습니다.